오늘의 첫번째 사이에 보리 제품을 만들었습니다. 이번에는 제자리이다. 오늘의 제자리에 대해서는 제자리에 의해 트레이로 변수한 매우 frente에 대한 영상입니다. 그런가량은 제자리에 대해드립니다. 아냐, 좋아. 카메라 안 한번. 손 위치 계속 닦아주세요 이렇게 한번 봐줄까요? 왼손으로 와요? 왼손으로 오른쪽 얼굴 과범하게 빡겨주세요 네 좋아요 손에 살짝 깎아 복부모 깎아주시고 카메라 안보고 멀리 볼게요 네 정면 봐주시고 여기 팔꿈치 쪽으로 보내줄게요 팔꿈치 오케이 네 어깨 힘이 한번 유지해 주시고요 카메라 한번 천천히 카메라 볼게요 아침을 바쁘신 시 일하게 되는 느낌으로 있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팔짜를 느끼는 느낌을 한번 쭉 둘러봐 주시고 그리고 그리고 아 좋아요 머리 한번 살짝 더 만져볼까요? 끝에 정리 한번 해 주시고 이렇게 좋아요 지금 여기 삐죽 나온 머리 살짝씩 만져볼게요 손끝으로 살짝 툭툭 정리해서 여기 가면서 카메라 한번 바라봐 주시고 오케이 아 좋아요 네 무릎 생각보다 올라가도 될 것 같아요 특히 반대쪽 무릎으로 올릴까요? 네 왼쪽 다리 아예 내려주시고 아 마지막 오케이 이번에는 팔꿈치 좀 더 벌려서 관계 한번 보여주시고 네 오케이 아 좋아요 열 장 갈게요 마지막 한 명도 최대로 안 들어주시고 잡잡으세요 어깨 조금만 대고 상대 볼까요? 오케이 아 네 죄송 좋아요 정면으로 카메라 보고 마무리할게요 네 고생하셨습니다.